cjj 재당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기타식품제조업체입니다. cjj 재당은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01% 하락한 39만 3천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대비 약 1.6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6일 49만 8천5백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33만 2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10일 2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12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cjj 재당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9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0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1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5.33%에서 약 22.8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7일 약 25.59% 최저 지분율은 2022년 2월 7일 약 2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6조원이며 2015년 12조 대비 약 103.4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7,514억 대비 약 102.8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8%입니다. 순이익은 약 8,923억 원으로 2015년 2,536억 대비 약 251.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39%입니다. CJ제일 재당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64배이며 지난 2016년 13.3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0.1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5배이며 지난 2016년 0.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9.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3.32%, ROE는 8.26%입니다. CJ제일 재당의 시가 총액은 5조 9,23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5위, 코스피 종목 기준 62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6조 2,89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2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5,24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9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8,923억 9,32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9위, 코스피 종목 기준 48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CJ제일 재당에 대해 9회의 매수, 1회의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70만 원을 제시하였고 키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9만 7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1만 2천 원에서 55만 7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5만 4천 원에서 39만 3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6회의 매수, 1회의 적극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